하늘색 담당 하늘색 담당 몇 번이라도 말할게 몇 번이라도 말할게 비가 좋아 네 저희들은 앤먼트의 고백연수입니다 축복입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연락하겠습니다 네 흰색 담당 리리입니다 네 됐다 하늘색 담당 별입니다 노란색 담당 나라입니다 흰색 담당 유희입니다 네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머리복으로만 이어진 라이브에 애토레더 초대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구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오늘 또 마감도 했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겜반은 저희 홈취즈 라이브가 있는데요 내일까지 3명경 무사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장과 함께하는 앤드레더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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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